이번엔 포틀랜드에 갔습니다 포틀랜드는 플리포니아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오레곤주에 있습니다 포틀랜드 하면 커피와 친환경적인 도시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진출하는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에 있는 포틀랜드에 있는 포틀랜드가 있습니다 첫번째 여행은 파인 비스킷 파인 스탯 비스킷 스탯 비스킷 렛츠 2,000 2,000이 넘는데 오후가 8.00 a.m.부터 1.00 p.m.까지 밖에 안 열어 아 진짜? 소쿨이야! 다섯시간밖에 안해 음식점이 대박이지? 응 이 도시는 오레곤주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하고 가장 큰 도시입니다. 더 효과한 랩몬의 위스키 팝탈 랩몬의 위스키 팝탈 랩몬의 위스키 팝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뭔가 먹기 시작하고 한 5분 안에 엄청 배부르다 해놓고선 결국 다 먹었어 랩몬의 위스키 팝탈 랩몬의 위스키 팝탈 어머 너무 귀여워 11시-6시 봄의 봄 가춤 팝탈 추워지는 집을 구입하고 그 다음 목적지는 다음은 Pips Original Donuts & Chai 여기도 리뷰가 드러났죠 하긴 뭐 하이패치가 강해하는구만 다음은 Pips Original Donuts & Cha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저희는 핏턱 멘션이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되게 헨리 핏턱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인데 핏턱 멘션은 1914년에 지어졌고 헨리 핏턱과 조지아나 핏턱 부부가 자녀들 친척들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한국의 이곳은 휴가나 핏턱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I would cause I'm just loving this moment Can't we stay here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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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watch you as you drive Do you know I'm looking Wow so high tech I heard he was I read like from one of the posters here that he was really into high tech system around the house 방은 49개 총 면적은 16,000 sqft에 방마다 진공청소기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방마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 인터콤 1층에서 2층을 쉽게 다닐 수 있게 한 엘리베이터 부엌엔 냉장고까지 그 옛날에 보통 지어진 건물들에 비해 아주 앞서는 최첨단 기술을 많이 접목했다는 것이 대단한 부분이었습니다 Let's start the talk Let's start the talk Let's start the talk We stay here forever We stay here forever 지하 1층, 2층, 3층 이게 올라가는거지 그리고 여기서 전화 딱 해서 딸! 음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전화하고 여기 멘션에서 보이는 뷰인데 그렇게 막 스태터클 하진 않네요 여기 저렇게 멘션이 이렇게 있고 가렷? 가자 뛰자 주차장 걸을 때 이렇게 하이킹 트레이기 있길래 잠깐 들어와 봤는데 지금 입구부터 너무 예뻐요 남편 캘리포니아에서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 3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좀 비도 많이 오고 그런 곳이라서 울창하네요 청소기 이리와! 루클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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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주문 한 번에 봤다 ㅎㅎㅎㅎㅎ ㅎㅎㅎㅎ 안녕! 잘한다! 이거 룩라이크가 돼? 와우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게 컴비네이션 워마사이 워마사이 컴비네이션 맞다 와 이건 민트 가먹가야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지 와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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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공연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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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